시 한 번 컨택으로 가볼까요? 걸리면 돌리고 와 근데 진짜 모르겠다 목소리는 여잔데 말투가 너무 남자야 내 공수고 밀어요 파이스는 내 공은 리테크 용도임 미치하게 제트님 진지하게 궁금해서 묻는 건데 전판 졌어요? 야 분위기 곱창내지 마 야 왜 시동 걸어? 왜 이렇게 짜증나지? 내가 어제 게임 내판 했잖아 근데 이제 어제 만난 사람을 내가 첫판부터 만날 확률이 이게 뭐 상대가 저격이 아니어도 제 입장에서는 이제 껄끄럽고 좀 찝찝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리기도 해 그 사실 때문에 그래도 차라리 저격인 거 모르고 만나면 저는 맞을만 하거든요? 왜냐면은 내가 의식 안 하면 모르니까? 쓰읍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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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봐요 뭐가 예봐요 뭐가 예봐요 아 나이스 아 존나 불안해 혼자 있을 땐 그냥 닥치고 있으란 거지 뒤져놓고 말이 많아 20킬씩 한 것만 기르겠어 아비 한 번 졌다 뽀뽀할 사랑 더러워? 양챈이야 그럼 양챈지 혀도 열심히 닦았는걸? 나 A숍 가면 A 아 뭐야 화면을 안 보여줬군요 시디밀 와 에이컨에게 나이스 라임 좋은데? C 한 번 컨택으로 가볼까요? 걸리면 돌리고 가인 님이 A 앞에 나오는거 가지고 레이나 님이 가라지 앞에 나오는거 가지고 와 근데 진짜 모르겠다 목소리는 여잔데 말투가 너무 남자야 아까 남자라기보다는 되게 상특 뭔지 알지 상특 너무 멋있어 말투가 쇼트에 프라우더 쇼트 몰라 헤븐 하나 근데 B 없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나시동굴 발동 어디 숨었어 드디어 나 벤달 누구거지? 벤달 누구거지? 나이스 페드님 페리포트 충발견 오케이 우와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들으면 남 남자치고는 사랑스럽고 발랄하고 여자친구는 너무 멋있고 잘생겼어 진짜 모르겠어 모션 좀 줄 수 있나? C나 가라지 쪽으로 C 스마트 넘들을 처치 아구 A가자 이거 3명 준비 아직 준비 중 가시덩굴 발동 시야 차단 아군이 3명 남았습니다 불다 아직 준비 중 아 아쉽다 아 이거 나와진 말지 사이트에서 했어도 됐는데 죄송합니다 내 생각은 다른데 사이트에서 볼 거였으면 바이스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한 명 딴다는 느낌으로 더 깔짝깔짝 대면서 헤븐 하나 땄어야 됐어 내 생각으로 아니 상대 4명인데 어떻게 할 거야 상대 4명인데 쌈 싸 먹고 들어오면 2대 4를 어떻게 그건데 시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가라지 가라지 그냥 가라지 쪽으로 가야지 얘들아 근데 가라지 정보 없고 심해 밀린 것도 모르는데 걔는 그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띠설이 더 위험해 D 그럼 D 무조건 있다 그림 있는 거 아니까 왔어 왔어 야 이번엔 셋 각포기 각포 심리전 비치 됐다 각포 각포 금 쓰고 가자 이거 까비 까비 절약왕 달성 각폭된 게 아니었어 근데 왜 해체 누르고 있음 늦었으니까요 아쉬운 거야 쉬운 거 기어제트 아 이거 C 궁 쓰고 밀죠 내 궁 쓰고 밀어요 내 궁은 리테크 용도임 미는 게 아니라 미tit 얼굴 니 상대는 낫다 내가 찾아주지 지져 말거라 하당 여기다 preliminary 전ysis 사마가 아 공격 lives 같이 여기야! 간다! 제트님 진지하게 궁금해서 묻는건데 전판 졌어요? 야 분위기 걱정내지 마 야 왜 시동 걸어? 애가 에바야 아니 이런 거는 웃으면서 물어봐도 시비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질문이라고 저런 건 발사! 가시동굴 발동 되게 잘한다 바이스 어디 갔어? 총 너무 많이 떨궜어 우리 우리 부자도 아닌데 뭐야 그러면 바이스는? 나 클래식이라서 못해줘 아쉽다 내가 보기엔 브림스톤이 고의적으로 바이스 안 사주고 싶어서 나 사준다고 한 거 같은데? 아니 왜냐면은 굳이 그렇게까지? 바이스가 사달라고 했잖아 그럼 그냥 바이스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시간도 없는데? 근데 내가 보기엔 살짝 핀또 상해가지고 얘 그냥 안 산 거 같은데 아닌가? 아쉽다 나이스! 좋았다 혜설아! 빨리 빨리 끝내보다 진짜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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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보다 그냥 안 된다 제발 절대 안 된다 유 유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아냐 아냐 오른쪽 반기 열하고 보니 한 명 발견 고맙다 쥬옷 하나 안 돼 핵 나가야지 도와야 Connie 제일 재밌었어? 이제 애찰해 고맙다 라스트 10초 우퍼에요? 나이스 공 나이스 Coin 다행이다. 아 드디어 한 번 이겼다. 몰라 얘들아 어차피 졌는데 어차피 되돌릴 수 없어. 재밌게 해. 지금 왜 이렇게 먹대요? 고맨님 말린거죠? 혹시 남자에요? 그런 생각든 언니 사랑해. 헐 대박. 미친거 아냐?